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산타클로스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 침대에서 성탄절을 맞아야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입니다. 고우리 기자가 미리 찾아온 산타클로스를 만났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린이 병원에 산타클로스가 찾아왔습니다. 병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4살 서윤이는 갑작스러운 산타의 등장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동생 뭐 맛있는 거 한 줄 남았는데 그래서 잘라서 먹으면 나이가 좋대요. 흰 가운 대신 빨간 산타 복장을 한 의료진들이 아이들에게 선물과 함께 격려를 헌냅니다. 말 잘 들었어 오늘? 말 잘 듣고 얼른 낳고 가고 메리 크리스마스. 좀처럼 바깥 나들이를 하지 못했던 14살 유빈이도 산타의 방문이 즐겁기는 마찬가지. 병원에 있어서 산타를 못 만나고 선물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병간호에 지친 부모들도 아이들의 웃음을 보니 기운이 솟아납니다. 산타클로스가 전해준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적막했던 어린이 병동에 모처럼 웃음꽃이 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